아트광주24의 일환으로 아트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는데요. 광주문화재단 김홍석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할 때 아트광주24에 전해하는 걸로 아트마켓이라는 것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유통관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트페어는 단말성 행사가 아니고 지역의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1년 내내 미술 판매와 유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게어 타이거즈 말씀하셨는데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스타플레이가 있어야 되고 후보군들이 원상에 있어야 되고 또 관객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어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한 저변에 깔려있는 예술가들 또 한편으로는 이를 지원하고 같이 응원하는 시민들, 매니아층들이 존재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해서 문화거번스를 통해서 아트마켓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었고 7월과 9월에 걸쳐서 4차례 진행을 다 하게 되는데 누구나 시민 여러분,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대인시장과 예술에 거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열리는 아트광주 24, 올해로 무려 15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아트페어인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전국에서 아트페어가 많이 열리고 있죠. 호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로 광주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아트광주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라는 슬로건 안에서 지역 미술시장의 유통과 활성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 목적으로 삼고 문화재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해서 상설 프로그램, 아까 설명드렸던 아트 마켓 운영과 10월 10일부터 4일간 김대중 컨벤센터에서 100여 개의 갤러리와 부스가 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풍성화 가을에 광주문화재단이 마련한 미술축제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트페어가 그동안에는 운영 주체가 좀 바뀌긴 했었습니다. 또 흥행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재단이 하니까 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아트페어는 사실 2010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광주문화재단이 2011년에 창립되게 되는데 2011년과 2012년에 광주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광주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자신감 있는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한 10여 년의 광주문화재 역사 속에서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이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아트광주가 열리기까지 두 달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형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대관 같은 경우도 김대중 컨벤스는 무려 3년 전에 대관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직부터 예술감독 선임이라든가 사무국을 꾸리고 갤러리에 참가할 부스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미 부스 선정을 끝냈고요. 그래서 오늘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13일까지 김대중 컨벤스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막식과 컬렉터와 조직위원회, 갤러리스트가 참여하는 갈라 디너, 지역문화예술계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많이 펼쳐집니다만 출자 출연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이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트광주를 통해서 좀 더 큰 규모인 광주 비엔날레를 좀 더 활성화할 것이냐 그리고 미술시장을 좀 더 저변에 확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트광주를 통해서 비엔날레가 더욱더 국제 행사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트페어에 대해서 홍보를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아트 마켓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통을 먼저 터놓고 나서 아트페어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도 좀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미술계의 가장 큰 난제는 미술시장 활성화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저작권의 문제라든가 유통시장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부터 저작권의 문제라든가 후원그룹이라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어떤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작품이 판매되고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아직 굉장히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고 광주에서 특히 약한 부분이 이런 갤러리 부분에 대한 상품시장의 유통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생산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를 뒷받침해서 미술시장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트광주를 통해서 많은 컬렉터들을 또 양성하고 다양한 미술시장의 행태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턱을 낮춰서 미술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소비층이 증대되고 또한 미술인과 미술시장 컬렉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시장이 미흡한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문화를 다채롭게 누리기에는 지역이라는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신 부분은 사실은 광주문화지단이 많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일도 많습니다. 사실은 특정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이 집중되어 있다.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든가 어떤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공간의 한정성 문제들 이것은 광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결해 갈 것이냐. 그리고 전통을 비롯하는 현대미술, 예술 부분,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포함하고 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문화메세나운동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저희 문화지단도 문화메세나운동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메세나운동을 통해서 모든 공연에 대해서 기업과 기업의 이윤을 사이로 환환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저희 문화지단이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연장과 미술시장에서 유료의 정책들을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동참하는 축제, 그다음에 함께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역점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메세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끝으로 그러면 이제 아트 광주24라든가 또 광주 문화지단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주여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주 미술 창작 향류와 유통을 위해서는 선순환적 조직체계가 정말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것은 단시일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 하다 보면 이런 시장들이 선순환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미술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저희들은 정말 바라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9월까지 열리는 아트마켓 그리고 10월부터 열리는 아트광주24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김홍석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